멜발밤 멜라바 어디 가야 이보 우리 오늘 터키 식단 가 터키 식단? 어디로? 오늘 파주 가자 기름 좀 넣고 갑시다 기름 넣고 올게 네 키티 양수 암젠 몬따 샤샤림씨 이렇게 됐어요 얼굴 빛나네 개꿀 씹으시네 뭐 했어요? 반짝반짝 그려 나 여기 뭐 났어? 나 좀 안 나왔어 이거 어떡해 이거 그거 피부과에서 그냥 없애줘요 나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? 34살이야 이제 35살 돼 40살이 얼마 안 남았어 괜찮아 혼자 뭐해 방법 찾았어 이거 이렇게 찍으면 편해요 아 그래? 뭐야 자기가 예쁘게 나올게 나랑 있어 이렇게 하면 얼굴이 감잔따나 감잔따 못해 내 욕하지 내 욕한거야 내 욕한거야 나 제발 모르겠니 함께 만든 세상 꼭 여기까지야 자시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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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딸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네 사람들이 물어볼거 아니야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? 네 아빠에요 통연한거 아니야? 아빠 닮았겠지 나는 닮았겠지만 이쁘다면 날 닮았겠지 아 그래요? 나는 어떤 건데? 너? 응 머리가 좋다면 뭐야 머리가 좋다면 에스 라시를 닮았지 아 뭐야 엄청나게 놀아 내가 손이 어디다 내가 넌 뭐야 형 넌 넌 우리의 넌 넌 넌 그래서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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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다. 아랍에 비닙니다. 아우 적성불렀어요. 우리 다 엔조이 터키였어요. 아마도 임시. 도박합니다. 개 여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. 다섯 시까지 기다려야 돼요. 다른 거 먹고 오자. 너 여기 가야지 알았지? 그쵸 알겠어요. 네. 네. 진짜 예뻐요. 정말 예뻐요. 정말 멋져요. 시린의 집처럼. 여기 메네멘입니다. 메네멘. 정말 멋져요. 이스탄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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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져요. 네. 네. 이렇게 작은 카페들. 이렇게 여러 가지 카페들. 여기가 굉장히 멋져요. 여기가 굉장히 멋져요. 이렇게 카페들이네요. 이렇게 카페들끼리죠. 정말 멋져요. 이렇게 카페들끼리죠. 너무 멋져요.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말아야죠 와 이런 거 귀엽다 아직도 책을 가져왔을텐데 왜 책을 안 가져왔지? 책? 그러게 바로 밥만 먹고 하려고 했는데 저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3시간 기다려야 돼 3시간 긴데? 3시간 뭐하지? 여기 근데 예쁜데 많아서 그냥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자 여기 밥을? 네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요? 카페 같지 않아요? 그렇군 스티커가 네 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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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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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servatio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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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ist ho wood. 예뻐요 그쵸? 우리 갈게요 잘 먹었어요 아 진짜 웃긴다 근데 잘 어울리네 팔만 이렇게 이런거랑 사야겠다 팔이 이렇게 작아서 근데 잘 어울리긴 하네 그니까 네 거잖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